안녕하세요 오늘은 피아노의 시인이라 불리는 프레데릭 쇼팽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팽은 1810년 폴란드 바르샤바 근교 젤라조바블라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 니콜라 쇼팽, 어머니 테클라 유스티나 사이에서 일남삼녀로 둘째로 태어납니다 어머니는 피아노를 잘 치셨고 쇼팽의 누나 루드비카에게 피아노를 가르칩니다 누나는 어린 동생에게 장난 놀이 삼아 피아노를 가르쳐 주게 됩니다 결국 피아노랑 놀기 좋아했던 쇼팽을 어머니가 누나와 쇼팽을 같이 가르치게 됩니다 누나 루드비카 기억에는 어머니에게 피아노를 같이 배우는데 동생 쇼팽의 실력이 훨씬 빠르게 발전했다고 합니다 1816년 6살에 지븐이 선생님에게 피아노를 배우게 합니다 7살에 공개 콘서트도 열기도 합니다 그에 두 곡 피아노곡을 작곡합니다 당시 언론에서 모차르트, 베토벤 같은 음악가가 폴란드에서 나왔다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쇼팽의 인기는 폴란드 왕국과 귀족들에게 많이 알려져 자주 왕궁에 초대받아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1821년 11살에 내림가장조 폴레 네이지를 작곡해 스승 지븐이에게 헌정합니다 12살에 스승 지븐이는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고 스스로 그만두게 됩니다 이후 쇼팽은 일반학교를 다니면서 바르샤바 국립음악원 비렐름 비루텔에게 교육을 받습니다 1826년 16살에 바르샤바 국립음악원에 입학하게 됩니다 당시 유명한 음악교육가 프레데릭 엘스너에게 배우게 됩니다 음악학교 졸업 후 1829년 피아노 협주 2번을 작곡하여 발표하는데 크게 인기를 끌게 됩니다 유럽 여러 나라에 쳐도 되어 연주여행을 하게 됩니다 비네에 도착했을 때 조국 불란드 바르샤바에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쇼팽은 조국을 위해서 싸우기로 마음먹었지만 아버지께서 음악을 열심히 하는 것도 조국을 위한 길이라 답장을 받고 작곡과 연습에 열중하게 됩니다 1831년 21살에 파리로 가게 되고 바르샤바가 함랍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혁명이라는 곡을 작곡하게 됩니다 1832년 연주회를 열어 인기를 끌었고 파리 사교계에서도 유명해집니다 하지만 조국과 가족을 걱정하며 고독하고 우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1836년 폴란드 소녀 마리아 보딘스카와 비밀 약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리아 주변 지인들이 쇼팽이 몸이 약하다고 멀리하라 하라여 결국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 파리 유명 여로소설가 조르주 상드를 만나게 됩니다 조르주 상드를 처음 만난 곳은 마리다구 부인의 살롱이었습니다 조르주 상드를 본 쇼팽은 뭐 저런 여자가 있나 10분 처진 사이였는데 반면에 조르주 상드는 귀엽고 젊은 쇼팽을 보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조르주 상드는 납봉과 헤어져서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였고 다채로운 연애로 소문이 자제했던 여성이었습니다 어느 날 둘이 산책을 하게 되는데 쇼팽은 조르주 상드의 깊은 음악 지식에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쇼팽이 실현한 이후 신체적으로 정식적으로 허약한 쇼팽을 많이 챙겨주었다 합니다 그런 상드의 손길에서 어머니 같은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두 사람은 사랑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얼마 후 1939년 쇼팽과 조르주 상드 가족은 스페인 마요르카 섬에 살게 됩니다 집을 얻기가 힘들어 오래된 집에서 수리해서 살게 되는데 그해 겨울 상당히 추워서 쇼팽에 피병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지역 사람들이 조르주 상드 관계가 불륜으로 의심받아 푸대접을 받게 됩니다 결국 마요르크를 떠나 파리로 오게 됩니다 이 시기에 조르주 상드는 쇼팽과의 결혼 생활을 소재로 한 소설을 집필했고 그걸 쇼팽과 지인들에게 낭독하게 됩니다 지인들은 쇼팽을 겨냥한 글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정작 쇼팽은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쇼팽의 건강은 점차적으로 악화가 되었고 조르주 상드와 딸 간의 큰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쇼팽은 딸의 편에서 도와주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르주 상드는 엄청 큰 배신감을 느끼고 쇼팽을 비난하는 장문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결국 조르주 상드는 쇼팽을 떠났고 두 사람의 관계는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조르주 상드는 쇼팽을 떠났지만 쇼팽은 그녀를 떠나보내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시리에 빠져 우울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이 시기에 파리에서 쇼핑의 입지도 많이 좁아져 있었고 경제적으로 사정이 좋지 않게 됩니다 1848년 2월 프랑스 2월 혁명이 일어납니다 제자 중에 제인스터리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평소 쇼팽을 존경하고 혼모하는 제자였습니다 쇼핑에게 결혼을 제한하지만 쇼팽은 그건 안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파리에 혁명이 일어나자 제인스터링은 쇼팽을 영국으로 오게 합니다 간간히 연주회도 갔고 빅토리아 여왕 앞에서도 잠시나마 연주를 하게 됩니다 영국 날씨가 쇼팽의 건강을 더욱 더 악화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 런던에서 어렵게 사는 폴란드인의 연주회를 하기도 합니다 파리로 돌아온 쇼팽은 쇼팽 담당 주치의 몰랑이 사망한 것을 알고 크게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개인교수 말고는 일체의 다른 연주활동을 못할 만큼 병환이 심했고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1849년 폐계력과 심장질은 합병증으로 운명하시게 됩니다 쇼팽은 죽기 전에 내가 죽으면 모차르트 리키움을 불러달라고 했고 내 심장은 바르샤바로 가지고 가달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쇼팽은 일생동안 200곡을 작곡하였는데 대부분 피아노 곡만을 작곡하였습니다 쇼팽을 기념하기 위해서 5년마다 바르샤바에서 국제 피아노 콩코르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대한 피아노 시인 프레데리크 쇼팽을 만나봤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